자, 이렇게 또 무대를 하고 바로 나오면 또 숨걸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. 자, 여기 자리에 앉을까요? 자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해주신 기자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휴민입니다. 네, 오늘 또 9월 10일 네,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, 오늘 열심히 뭐 성심성의껏 네, 열심히 쇼케이스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을 내고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하고 막 긴장도 떨릴 것 같은데 소금이 어떠세요? 네, 어...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솔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. 네, 2014년에 나이스바디 메이크업이란 앨범으로 찾아뵙었고 그 다음에 스케치로 또 찾아뵙고 2016년에 그리고 또 2년 6개월만에 네, 네, 3집 앨범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. 오랜 시간... 아, 이게 또 무대에서 격관심을 주다 보니까 이게 또 호흡이 그치요? 조금...